첫 번째 인터뷰 네 최시원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하하하하 시원하다 클라우드생과 페어링이 잘 되는 남자 최시원 하하하하 화이팅 있네 몇 살이에요? 몇 살처럼 모일까요? 스물 다섯! 응? 어? 스물 일곱? 아이 선생님 바보 업이라니까 삼십? 네! 하하하하 오늘 다 틀리셨으니까 2차 때 뵙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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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순서가 하하하하 와 클라우드생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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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지 마소서 그럼 나도 떨리소서 하하하하 이시영님 네! 자기소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드생 드래프트에 입사 지원한 이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 보여줘봐요 아직 더 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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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순서가 다음 순서가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